JW중외제약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URC-102 제조기술이 유럽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특허는 URC-102의 주성분이 되는 화합물 제조 방법과 이에 사용되는 중간체에 관한 것인데요. 경부제로 개발되고 있는 URC-102는 UR-AT1을 억제하는 기전의 요산폐설촉진제로 혈액 내의 요산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으로 인한 통풍질환의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입니다. JW중외제약은 2021년 3월 URC-102의 임상이상 2B상을 완료했는데요. 한국인 통풍환자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B상에서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모두 충족했으며 높은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습니다. URC-102는 JW중외제약이 2019년 중국 심시어 제약에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시장에 한해 개발과 판매 권리를 기술 수출한 신약후보물질입니다. 현재 JW중외제약은 URC-102에 대한 국내 후기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유럽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향후 주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개별 서류 절차를 거쳐 최종 특허 취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JW중외제약은 URC-102 제조 방법에 대한 글로벌 특허화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URC-102를 높은 안전성과 우수한 유효성을 경비한 글로벌 통풍신약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URC-102 제조 방법과 관련해 2020년에는 호주, 2021년 4월 남아공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요. 이외에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20여 개국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한국, 일본, 일본, 조합의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한국, 미국, 일본, 일본, 중국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